남서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. 광주를 포함한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고요.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더 많아졌습니다.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부 곳곳으로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텐데요. 이미 큰 비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진 곳들이 많아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비고름이 거친 곳들로는 다시 낮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 최고기온 대구는 33.8도, 속초는 32.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높아진 곳도 있는데요. 곳곳으로 온 오늘 오전을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. 한낮기온 서울과 광주 29도, 대구는 32도가 예상되고요.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은 곳들이 많겠습니다. 불쾌감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.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 내륙 곳곳으로 온 오후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이후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생활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